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이 집에서 더이상 바둑이 못 키울 것 같아요. 바둑이를? 음.. 근데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 집주인도 더이상 안된다고 지금까지 많이 봐줬다고 그러고. 아..아..아..애들은 알고? 아이 애들이 알면 큰일나지 그래서 여보한테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어떡하게 이제 바둑이 어디서 보내 그럼? 바둑이 일단은 저희 친정집에 보내기로 했어요. 음.. 그럼 애들..애들..애들 몰래 보내야겠네? 그니까 여보가 아침에 일찍 있나서 애들 몰래 바둑이 좀 데리고 친정집에 갔다 와요. 아..알았어. 여보 일단 자고 있어봐. 알았어요. 애들은 자나? 아휴 애들 잘 자네. 바둑이는 뭐하고 있으려나? 바둑아 내일 아빠랑 어디 좋은데 좀 가자. 왓 왓 그래. 괜찮아 괜찮아. 왓 왓 더 좋..너..니가 뛰어 놓을 수 있고 좋은것이 좋은곳일거야. 왓 응 알았어. 왓 왓 왓 새벽 일찍 나가자. 왓 왓 왓 하휴 바둑이랑 정말 좋은추억이 많았는데 여보 응 아휴 정말 다른 방법이 없을까 아휴 근데 어떡해요 우리가 바둑이를 보내지 않으면 우리가 집을 이사를 가야 돼 지금 당장 갈 데가 없잖아 다 내 책임이야 내가 집만 안 날려 먹었어도 일단 당분간은 친정집을 맡기도록 해요 그게 좋겠어 알았어 알았어 근데 자자고 잘자요 바둑아 이제 아휴 이제 이제 우리 가족이랑은 이제 이별을 할 시간이야 못 알아듣겠지만 에 내가 그 우리가 여기 이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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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때까지 저기 할아버네 집에서 조금만 지내자 그럴 수 있겠지 자 이제 빨리 가자 지금 요루랑 봄수랑 자고 있을 때 빨리 가야 돼 애들한테 좀 미안하긴 해도 어쩔 수 없지 다음에 꼭 보러 갈게 알았지 가자 가자 바둑아 바둑아 여기야 여기 엄청 좋지 할아버지네 집인데 여기서 우리가 이사를 갈 때까지만 여기서 살자 알았지 그럴 수 있겠지 자 이제 그럼 들어가자 아휴 아빠들 슬퍼요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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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아휴 그때 저번에 저희 그 이사 갔잖아요 아시죠 아휴 그렇고 말고 집주인이 강아지를 못 키우게 해가지고 네 말씀 드린대로 바둑이 데리고 왔어요 아휴 괜찮네 뭐 강아지 한 마리 키우고 싶었는데 잘된 거지 뭐 나는 아 그럼 바둑이 좀 잘 좀 붙어 드릴게요 아시겠죠 아휴 아휴 여기로 붙으라며 네 그래 그냥 바둑이가 그래도 저기 넓은 데서 이제 뛰어놀 생각하니까 아파트보다 마음 편하다 아휴 바둑이 이렇게 보내다니 가슴이 아프구나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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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밧줄이 어떻게 푸고 온 거야 아 아 바둑아 안 돼 우리 집은 집주인이 몰아서 안 된단 말이야 미안해 바둑아 미안해 미안해 아휴 들어가자 바둑아 들어가 바둑아 바둑아 진짜 나오지 마 알았지 이 영롬 새끼 이거 언제 나갔어 썩 있어 여기 바둑아 진짜 나오면 안 돼 아 아저씨 회사 출근해야 된단 말이야 바둑아 바둑이가 따라오다니 흠 아 뭐야 바둑이 왜 또 왔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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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란 말이야 할아버지 집으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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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바둑아 바둑이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이 필요 없어 어 너를 너를 여기다 맡긴 이유는 너를 버리려고 그런 거야 너한테 똥냄새낸단 말이야 빨리 가 바둑아 바둑아 밥 먹을 시간이다 오늘은 네가 좋아하는 고기를 바둑아 바둑이 어디 갔어 바둑아 나가 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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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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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난리가 나가지고 진짜... 달래느라고 죽는 줄 알았어... 지금 애들이 자? 어 애들 다 너무 늦어가지고 지금 자지... 자기 늦게 왔잖아... 아휴... 바둑이가 없으니까 허전하구만 이거... 아휴... 그래도 한 가족이었는데 그치? 지금... 바둑이한테 정말 미안해 죽겠어... 내가 집안... 아파트로 안 왔으면... 어쩔 수 없지 뭐... 애들이 보고 싶다고... 난리야 난리... 응... 그래... 그래? 아휴... 애들이 나한테 화났지 지금... 아휴... 바둑이는 잘 지내려나 모르겠네... 한번 가봐야겠다... 나중에 같이 한번 가자고 애들이랑... 그래요... 애들이 진짜 울고불고 진짜 장난이 아니었다니까... 에이... 아휴... 이게 무슨 소리야... 으음... 으음... 이거... 바둑이 소리 아닌가 이거? 오... 오... 아... 아 바둑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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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둑이 어떻게 된 거야? 아이오... 바둑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지? 그 뭔데에서? 오... 바둑이 괜찮아? 어이... 뭐야 이거? 오... 바둑이 여기까지 찾아온 거야? 오... 바둑아 니 마음도 모르고 나 미안하다 내가 너네 집을 내가 너를 딴 데로 보내는게 아닌데 미안하다 내가 생각을 잘 봤다 바둑아 미안해 여보 안되겠어 내가 집주인한테 잘 말해가지고 바둑이 키울 수 있게끔 한번 해볼게 그래요 여보가 한번 제대로 설득해봐요 알았어 알았어 파이팅 바둑아 미안해 바둑아 오늘날 고생이 많았나보다 이렇게 더럽혀진거 보니까 아빠 목욕시켜줄게 어디가 어디가 빨리 들어가 이리로 빨리 들어가 자아 신겨볼까 아 근데 그나저나 진짜 어떻게 온거야 아휴 됐다 아휴 됐다 뽀송뽀송해졌다 바둑이 이제 바둑아 바둑아 이제 여기있어 다시는 아저씨가 다시는 바둑이를 다른 곳에 보내지 않을게 알았지? 아하하하 자 엎드려봐 엎드려 어 말도 잘 듣는다 이거 아휴 다시는 바둑이를 다른 곳에 보내지 않겠어 어하 아이앤 고맙습니다.